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8시간 강의에 또 저녁까지 대학교 강의까지 하다보니까 엄두가 안나요 그때 영상을 찍는 것이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전까지 거의 죽어있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조금 힘을 좀 얻고 충전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6월달 정도 되면은 좀 이제 한가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지식을 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번 시간에 제가 이제 뭐 다룰 주제는 우리가 IT 보안 공부를 할 때 웹서비스를 이렇게 공부하기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모의에킹 과정들 그 다음 치매사고 분석 악성코드 분석 뭐 이렇게 세 개를 대학교하고 이제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어떤 분야를 선택을 하던 보통 이제 취업준비생이던 입문자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학생들이 기술적인 것들 중에서도 이제 이제 해킹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처음에는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수요나 이제 취업 수요나 아니면은 뭔가 주위의 선배들한테 이제 모의에킹이라는 것이 좀 더 재미있게 느끼다 보니까 해킹 파트를 좀 많이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들도 그쪽으로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치매사고이나 악성코드 분석을 할 때도 이제 해킹이라는 그 기술들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더 흘러가는 구조들 어떤 공격하는 루트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또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모의에킹 그 과정을 할 때 보통 이제 웹패킹부터 많이 가르칩니다 특히 앞에 이제 웹서비스 구조들을 많이 가르치게 되는 건데 사실 한정된 기간 동안에 제 욕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서비스 구조를 가르치면서 웹프로그래밍까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절차를 밟고 싶지만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죠 사실 교육기관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면은 이제 웹패킹 쪽으로 가고 또 이제 어떤 외기법이나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시스템에킹도 가르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듣는 사람들이 이제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웹패킹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html나 javascript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서버사이드 스크립트나 그런 언어들을 어떤 개발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할 줄 알아야만이 웹패킹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건데 웹패킹을 하다가도 나중에 이제 시스템에키나 그럴 때 지금 현재 당장 또 시언어나 아니면 파이썬 아무것도 프로그램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뭐 시언어를 해야 한다고 주위에 들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만에 나중에 보안을 현재 더 잘할 수 있냐 아니면은 정말 필수냐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또 이제 뭐 파이썬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사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저는 항상 먼저 첫 번째는 웹 프로그램을 좀 많이 공부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저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아무것도 모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는 이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웹 서비스 공부를 웹 프로그램 공부를 많이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뭐 제 과거도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보안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기여 가지고 웹 개발을 공부를 했었어요 웹 서비스를 공부를 했어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또 시언어라는 프로그램의 과정도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게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걸 어디다가 써먹지? 왜그러냐면 이제 보통 시언어 같은 경우에는 콘솔로 이렇게 콘솔 화면으로 이제 많이 나오죠 뭔가 구구단을 출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소켓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시언어로 만들다 보면은 단지 이제 콘솔 화면 안에 콘솔에 이렇게 나오죠 그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게 흥미를 못 느꼈어요 사실이요 이게 이렇게 콘솔로 나온 것들이 정말로 내가 이걸 어디다 써먹지? 채팅방이나 그런 데다 쓸 것 같은데 사실 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채팅방이나 그런 거 만들려면 또 MFC나 그런 것들을 익혀야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고 또 MFC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또 요거를 또 정말 서비스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죠 공부를 하면서도요 근데 이제 웹 서비스라는 것을 웹 프로그램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ASP 프로그램이 그때 한참 이제 우리가 테오 아저씨 ASP 프로그램이 항상 이제 이렇게 유형처럼 웹 개발만 하면은 뭔가 이제 직업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뭐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따라가 가지고 이제 ASP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시언어나 그런 뭐 자바 그런 거 프로그램 콘솔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 형태를 만 보다가 웹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만든 것들이 바로 바로 이제 웹 브라우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IT 쪽으로 좀 더 공부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조금 많이 틀리겠지만은 저도 교육을 하면서 시언어나 아니면 파이썬 그런 것을 공부를 가르치는 때보다도 이 학생들 입장에서 처음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눈에 보이는 거 그것부터가 이제 흥미가 나오는 거죠 자기가 직접 공부를 했던 내용들 공부를 코딩을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잠시만요 자 제가 오늘부터 이제 포인트를 이걸 새로 발견을 했습니다 제 것 노트북이 이제 터치팬인데 터치팬인데 터치를 하니까 이게 훨씬 더 부드럽더라고요 왜 이제까지 이걸 사용하지 못했는가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가락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바로 눈으로 보일 수 있죠 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우리가 CSS라고 이야기를 하죠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우리가 htm이나 아니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떤 역동적인 역동적인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떤 역동적인 그 페이지를 만들면은 바로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크롬이나 인터넷 플로어를 통해 가지고 바로 확인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만들었던 여기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그 어떤 우리가 수정한 프로그래밍 코딩을 바로 인터넷 플로저에서 새로 고침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요거를 조금 더 더 서버사이드 스크립트 우리가 asp나 php 그쪽으로 연동을 하면서 이제 좀 더 더 동적인 페이지들을 계속 가져올 수가 있겠죠 데이터베이스 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요 이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 나도 내가 만들었던 것이 웹 서비스로 웹사이트 어떤 나만의 홈페이지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css 같은 거는 부트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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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좀 라이브러리 잘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잘 나와 있다 보니까 좀 더 더 역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이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나왔던 것들을 css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이쁘게 나오더라고 예전에는 하나씩 하나씩 스타일들을 다 입힌 것이 아니고 입혔는데 지금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 아이디가만 가져오면 정말 이쁜 버튼 그 다음에 이쁜 표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학생들을 이제 지금 현재 장애인 이제 대상으로 그 공부를 시키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코딩도 해보고 해보다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눈으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는 또 모바일 쪽이다 보니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앱 인벤터 같은 걸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앱들을 모바일을 직접 만들어서 자기의 모바일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바로 보이잖아요 결과값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웹 공부를 먼저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컨설팅을 할 때도 코칭 컨설팅을 할 때도 이 친구가 자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도 느끼고 그 다음에 걱정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웹공부부터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요 먼저 보이는 것들을 해보라고 그러면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재미를 느끼고 나중에 점점점점 이제 조금 더 이거를 구조를 이해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이제 파이썬이나 아니면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구나 웹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까지 또 연계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IT 보안을 공부할 때 이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먼저 웹 서비스부터 그 다음에 웹 프로그래밍 자신이 직접 게시판을 직접 제작을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작은 쇼핑몰들을 한번 만들어 본다거나 그리고 그걸 또 한번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역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그냥 뒤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웹패킹을 할 때 사실 이 서버사이드 스크립트 정도에 대해서 우회하는 것은 맞겠지만은 실제 우리한테 눈에 보이고 그거를 분석을 해야 하는 파트는 바로 html 라고 자바스크립트에요 이거를 분석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눈으로 분석해야만이 이 페이지를 보고 뒤에 서버사이드가 어떻게 동작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웹 서비스 공보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웹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은 전반적인 인프라를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제가 좀 그렸죠 그래서 우리가 css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쪽하고 그 다음에 sss 서버사이드 스크립트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건데 보통 이런 구조로 다 되어 있죠 뭐 웹이냐 왓스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더 뒤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들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구조구조 이 단계마다 이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왜 웹 서버라는 것을 구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서버사이드 스크립트인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킬 수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관련된 환경들을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런 개인 PC만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다가 이제 서버라는 것을 개념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서버라는 것을 그 개념은 조금 더 좀 틀리고 또 그거를 또 보안 쪽으로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IT 보안인 것이죠 인프라 보안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MySQL 도 있을 거고 MySQL 도 있을 거고 MySQL 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Oracle 그 다음에 MSSQL 여러 가지도 있을 건데 사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는 거 그 다음 서버사이드 스크립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그 과정에서 커리문이나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밖에 없습니다 커리문이요 왜냐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우리가 서버사이드 스크립트에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클라이언트 스크립트에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다 보니까 각각 파트별로 다 공부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래밍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프로그래밍이라는 파트도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버도 한번 운영을 해 볼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컴포넌트 같은 거나 여러가지 중요한 그런 것들도 한번 올려 보는 것이고요 한번 빌드도 거기다 한번 해 봐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빌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커리문들인데 그 커리문들도 게시판 하나 만들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셀렉트나 업데이트, 인서트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필요한 부분들 웹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웹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기에 필요한 커리문들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 부분 우리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라는 이 부분들을 아셔야만이 나중에 IT 보안 쪽으로 왔을 때 웹 피킹을 할 때 우리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쪽에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커리문이나 그런 것들을 잘 아시다 보면은 SQ 인젝션이나 그런 것들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한번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웹 패킹 할 때 그러한 공격 기법에 대한 웨이나 아니면 그런 패턴들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이 파트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클라이언트 MFC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도 거의 똑같은 비슷한 구조로 갈 건데 사실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어려워요 사실 MFC 쪽으로 구조로 가면요 그거는 나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 흥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IT 보안을 하는 영역들은 사실 웹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가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높아요 지금 현재 뭐 시스템 맥킹이나 그런 것들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뭐 시스템 쪽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취약점들이요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이고 이런 분들이 처음 서비스를 접할 때 먼저 접하는 것들은 웹 서비스 쪽이죠 그 다음에 모바일 앱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니 그 모바일이라는 것을 기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모바일 서비스도 다 웹하고 또 연동이 되어 있죠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을 하는 영역들이 웹 서비스하고 모바일 서비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예킹이라고 했을 때 아니면 이제 침해사고 분석이나 그런 보안관제 영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웹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단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서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패치나 그런 것들 여부들이 나중에 시스템 해킹이나 그런 것 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패치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웹하고 연결돼서 외부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시스템 해킹 쪽으로 또 들어가는 영역들도 있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것은 이제 뭐 하트브레이드 취약점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어떤 제니우 배시 취약점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니어킹이라는 분야로 갔을 때는 아무튼 웹 서비스하고 모바일 서비스가 현재는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여러분들이 꼭 수행을 해야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웹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수죠 사실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IT 보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역들이 다 웹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웹 서비스 공부를 먼저 추천을 하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세네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